김지윤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 겨울에 제가 독일에 잠깐 이거 쓰니까 조금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괜찮습니까? 벗어요. 이걸 벗고 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독일에 가 있었는데 성천아카플루가재관에서 강의할 수 있겠느냐 문의가 와서 함께 오히려 제가 반갑다 기쁘다라고 수락을 했습니다. 늘 학교에서 학생들을 내 학기마다 맞이하는데 늘 새로운 분들을 만나면 설레고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어둘 표정이 잘 안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저녁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렇습니다.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다룰 강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제가 2011년에 써서 상당히 많이 팔린 이런 책을 읽는 것입니다. 책 내용, 강의 내용은 고대에서부터 지금 우리 시대를 보통 포스트 모던 타임스라고 포스트 모던 이승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대, 중세나 근대로 이행하는 과복 이행 시대를 그 다음 근대 우리는 이제 근대를 모던 타임스라고 부르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근대 이후의 어느 시대다 포스트 모던 타임스에서 지금 우리 시대까지 22세기까지 이어지는 서양 문학의 큰 흐름을 개관을 해 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관심은 문화를 보는 관점도 상당히 다양한데 제 관심은 문학도 역사나 문화의 반응이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어서 먼저 시대의 주류 이런 문화 사상 역사 이런 걸 먼저 겨루고 이어서 이제 고대라는 고대를 대표하는 문학 장면인 비극과 희극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근대에 들어서 근대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는 거 인간은 스스로 완벽한 존재다 라는 거 개인이라는 인디비주얼이라는 개념들이 1500년부로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 자체로 완벽한 개인의 이야기가 소설이거든요 근대는 소설의 시대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좌충으로 나는 정말 완벽하다 라는 그런 개인의 이야기가 이제 던키호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미국의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이제 뭐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도 아니고 인간은 그 편악을 추구하고 어떤 소비적인 존재다 라는 맥락에서 모든 모던히슨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대개 문학의 역사를 문학사를 보면 저는 늘 문화 사상 역사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문학작품이 쓰여진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에서 고대에서부터 이어지는 이런 굶은 호론을 시대별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고대에서 고대에서 어떻게 문학작품들이 쓰여지기 시작하는지 이런 이야기 그리고 고대를 대표하는 건 희극과 비극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작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작품을 다뤄보고 그다음에 중세는 어떤 인간의 기쁨이나 감정들이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중세는 그렇게 문학당한 문학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가 끝나갈 무렵에 인간의 감정에 관한 기록들이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대카메롱이라든지 이런 음악작품들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중세 말에 그런 작품들 그다음에 근대에 들어와서 법적적인 대인의 이야기들 듣기에는 가히태의 이런 작품들 그다음에 리오니즘 시대에 들어와서 프로그램으로 이런 작품들 이런 작품들을 다뤄보고 그 다음에 지금 21세기 우리 시대에는 장기의 이름이라는 은베리텔 코어의 소설을 통해서 포스트 모더리즘의 그런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이 책이 4세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잠깐 절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방에서는 구입하시기가 어려울 텐데 홈책방에서 더 나와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북으로는 조금 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시스템 해서 Millennium 1시간 그 다음에 1시간 tenth 116 오늘 수 오늘 첫 번째 파워포인트 자동으로 첫 번째 파워포인트에서는 첫 번째 시간에는 고대에 왜 영국을 만들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영국 또 영국을 포함해서 예술이라는 것들이 고대에 왜 등장을 했을까 왜 고대 사람들은 예술을 만들었을까 이런 넓은 이야기에서부터 영국으로 좁혀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개 인류의 역사는 주석기 시대 주석기는 인정하는 확답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확답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 이렇게 나누는데 대개 주석기 시대가 시작하는 정도는 이렇게 빙하기가 시작되는 기원전 한 4만 년, 3만 년 이 무렵에 구석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 그리고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를 가르는 지점은 기원전 만 2천년 전에 행위기가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인류, 인간들이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농경 생활을 하게 되고 했던 시점을 보통 기원전 만 2천년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농경에 필요한 이런 도구들을 주로 이제 습기 이런 것들을 자연에 있는 그대로 쓰지 않고 갈아서 이제 서로 만들어서 쓰고 해서 신석기 시대가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는 이제 선사 시대죠. 선사 시대는 인간이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신석기 시대가 이때 끝나는 걸로 기원전 1500년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보는데 기원전 150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리스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크레카선이 있습니다. 크레카선에서 크레카선에서 문자를 그리스에서 먼저 쓴 건 아니고 지금 페니키아 쪽에 지금 이라크 쪽 쪽입니다.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하고 지금 그 이후에는 그 당시에는 페니키아 이렇게 이루었던 이 지역에서 쐬기 문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문자를 써서 그 문자가 기원전 1500년 무렵에 크레카선에 전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자들을 그리스인들이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것을 선 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 문자 형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원래 그 이라크의 쐬기 문자가 자음만 있었고요. 모음은 없었습니다. 그리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음만 있었다가 이 선 문자를 쓰던 시기에는 자음만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모음들이 첨부가 되는 거여서 영어의 알파벳의 기원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그 기원전 1500년 무렵에 문자가 이제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이제 이 문자는 뭐 이제 당시에 문자를 기관들이 쓰기 시작했던 것은 어떤 세금을 거두고 그럴 때 이제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만 부분적으로 조금 쓰였지. 이것이 보편적으로 쓰이지는 않고 이 서양에서 유럽, 그리스에서 문자가 보편적으로 쓰인 것은 되게 기원전 8세기 800년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문자가 쓰임으로써 이제 호모라는 이런 미아스나 오디세이를 썼던 인류 최초의 서사시위를 썼던 호모가 등장을 해서 서사시위를 문자로 채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문자가 보편화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문자가 아까 1500년부터 기원전 1500년부터 이제 쓰이기 시작했다가 이제 거의 부분적으로만 쓰이기 시작했다가 이제 이 시기에 들어서는 이 시기에 들어서는 문자의 사용이 불편화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호모의 서사시위를 쓰여지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리스에 합격적인 아르카이 시대 플라스틱 시대 플레니즘 시대 이런 시대로 이어진다 라고 보통 역사에서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고대 문화를 섞여 보니까 제일 중심이 비극인데 비극이 이제 그냥 활만하게 쓰여진 시대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플라스틱 시대 이 시기가 기원전 5세기입니다. 기원전 5세기 기원전 5세기 그게 이제 이 시대 페리플러스 왕제가 사용됐던 이런 시대인데 이때 비극이 거의 그리스에서 국가적인 행사로 비극이 쓰여지기 시작하고 국가에서 장려 되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그리스의 이제 그 도시 국가에서 이제 조금 더 보겠지만 아프로폴리스 같은 이런 데서 중심적인 시설이 하나가 신전이고 또 하나가 극장입니다. 그 두 가지가 그리스 사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정신적인 기능 역할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비극이 아주 화려하게 이제 공연곡이 시작한 것이죠. 기원전 5세기에 그래서 이제 그때 비극들이 한 백 년 정도 쭉 이렇게 공연이 되는 이런 것을 기원전 4세기에 기원전 3백 기원전 350년 60년이 무렵에 비극 공염되는 그 당시 아프로폴리스에서 공염되는 비극을 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이 시약입니다. 시약 그래서 시약은 사실은 시약에서는 그 당시에 주류 문화에서는 비극이 최고의 장르로 썼고 희극은 조금 상스러운 이런 장르로 강조되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약에서 희극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약은 비극론인데 그때 비극론이 쓰여지면서 비극이란 무엇인가 비극에 대해서 알고 있는 비극은 주인공이 왕관 귀족이라든지 비극의 장면들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고르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사시대 인간이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에 인간의 역사가 문자로 기록되고 물론 호모 서사시가 쓰여졌던 시대까지만 해도 그리고 플라톤이 살았던 플라톤은 기원전 5세기에 살았는데 이 시대까지만 해도 역사하고 문화는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더욱더 역사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로만 트리스토리 시대죠. 역사 이전에서 신사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문자의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개 이런 시대는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예술 예술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대상이 아니고 그 자연 그대로의 대상에 인간이 뭔가 손길을 받은 것 이것은 예술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최초로 예술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 주석기 시대에 그때 이제 주로 여인상들을 많이 조각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다 주석기에서 신석기로 유행해가는 기원전 12,000년 이 무렵에 이 무렵에 빙하기가 끝나고 해빙기가 시작되는데 그 무렵에 동굴벽화들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동굴벽화들이 그래서 오늘 먼저 왜 고대 그리스인들은 비극을 썼을까 영극을 썼을까 이런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먼저 블렌더 피너스나 동굴벽화에서부터 이야기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도업을 가지고 스톤 도업을 가지고 소망 기원 재의적인 기원을 표현했던 시대였는데 영국에 영국에 있는 스톤 엔지 같은 이런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예술작품으로는 이런 예술작품을 뽑습니다. 이런 비너스 오 블렌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인간이 문자를 사용하기 전이라 이게 만들어진 기원전 2만 5천년 에서 2만 7년 화강암에다가 크기도 아주 작습니다. 4 3인치 11.5cm 이 정도면 지금 사진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커버에 올리는데 실제로 이 정도면 조그만 이런 조각이죠. 지금 비인의 자연사 법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문자가 사용되기 전이라 이 조각의 이름을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후대의 고고학자들이 여자의 모습을 조각을 했다 해서 여성을 가르치는 이런 말로 이의 여신 이름 비누스 이기 때문에 비누스단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제목이 비누스 오 빌렌도프 이렇게 되어있는데 빌렌도프는 조각이 발굴된 동네 이름입니다. 즉 오스티아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 이름이 빌렌도프입니다. 지금 이름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빌렌도프 이렇게 읽기가 쉽지만 붙어진 것은 안되고 독일어이기 때문에 빌렌도프 이렇게 우리말로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빌렌도르프에서 축구된 비너스라는 말은 여인상 그런 뜻입니다. 여자의 모습을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왜 고대인들은 화가만에다 이런 여자의 모습을 조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예술품이니까 아름답게 뭔가를 표현하려고 장식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예술하면 예술은 아름다운 것 어떤 예술하고 실제 현실보다 더 이상화시켜서 아름답게 표현하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대인들도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것도 뭔가 여자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냐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형태를 보면 그렇게 썩 아름답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런 여성을 아름답게 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보면 얼굴은 거의 표현되지 않고 있고요. 얼굴은 뭐 무슨 모자 같은 거 깊이 눌러쓴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서양의 사람들은 머리가 곱슬머리가 많은데 곱슬머리를 표현해서 얼굴은 전혀 구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칼 그 다음에 다리 거의 과감하게 생략을 해버려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이게 미의 표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것은 비너스 오브 러셀 이렇게 보이는데 러셀이라는 곳에서 프랑스의 러셀이라는 곳에서 프랑스 남쪽 지역입니다. 스페인의 각종 지역에 러셀이라는 곳에서 갈굴된 여인상에서 비너스 오브 러셀 이렇게 불렀습니다. 역시 그 시기가 갔습니다. 25,000에서 23,000 역시 라임스톤으로 이건 좀 크기가 더 큽니다. 44cm 이렇게 보르도에 있는 보르도에 있는 고대미술사 고대미술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발굴된 이런 비슷한 유적들이 발굴된 것을 보면 당시에 빙하가 헤빈된 유럽 중국 이후로 빙하가 헤빈되어서 곳곳에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유럽 중남북 지역 프랑스 중국 체코 이런 쪽에 걸쳐서 심지어 동유럽 까지 걸쳐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런 비슷한 여인상들이 발굴됩니다. 이 여인상도 얼굴은 많이 훼손되어서 그랬을 수도 아니면 앞에 이런 그림처럼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얼굴은 거의 없고 팔 다리는 과감하게 생략되어 있는데 유다임이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가슴 부분 하고 남의 가래뼈입니다. 가슴과 아래뼈 그래서 이 로셀에서 발굴된 여인의 모습에서도 여인이 오른손으로 뭔가 들고 있습니다. 미술사학자들은 바구니를 들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왼손으로 왼손으로 아래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기 오른손에 들고 오는 바구니에는 곡식의 씨앗이 담겨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먹어야 살잖아. 먹어야 지금보다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인간의 삶의 환경들이 척박했을 거고요. 뭐 그 인간이 아직 곡식을 재배하기도 이전인데 신석기 이전 그러니까 해빈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냥 곳곳에 떠돌아다니면서 뭐 코도 있으면 따서 먹고 하는 이런 식인데 생존을 유지하니까 훨씬 힘들었을 것 같은 이런 식이었는데 일단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그런 먹을 것 네 식이었습니다 여기 내 아래 여기에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타산 충요 타산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상당한 미덕이었겠죠. 노동력이 필요했으니까 사망을 해야 했었고 그럴 때 가족이 많으면 굉장한 이점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고대인들이 일단 먹고 살아야 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곡식을 먹고 노동을 해야 되고 해서 풍요와 다산을 기리는 것이 예술의 목표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거는 홀어브러닝 루스 그려있는데요. 황소가 그려진 홀, 홀은 어디에서 발견되었냐면 라스코 프랑스에 프랑스 남쪽의 라스코라는 곳에서 발견된 동굴 벽화입니다. 동굴 벽화가 동굴이 발견된 것은 첫 19세기 말쯤에 어떤 소녀가 아빠랑 사냥을 봐가지고 그걸 배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굴 벽화의 연대를 추정해 보니까 15,000년에서 15,00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폐빈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동굴에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역시 이 그림도 왜 그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역시 비슷한 시기에 알타미라 스케일에 알타미라라는 곳에서 기원도 만기 전에 이런 홀소, 홀소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미술사학자들은 왜 고대이들은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역시 우리가 예술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장식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도 이 동굴이 당시 그 지역의 족장의 궁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정, 족장에 구족장에 구족장이 사는 궁정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동굴을 그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잘게 해보니까 이 동굴 벽화에 그려진 동물의 수가 무려 50종이 넘습니다. 50종은 들속, 말, 술록, 늑대, 멧돼지 이렇게 아주 50여 가지가 넘는 동물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러면 제일 많이 그려진 동물은 뭐였느냐 하면 술록이었다고 합니다. 술록.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술록이 개체수가 제일 많고 그리고 술록이 정말 아름답고 한다면 족장의 궁정을 장식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당시 그 화석의 궁포를 보면 술록의 수는 매우 작습니다. 그렇게 흔한 동물이 아닌데 술록을 이렇게 많이 그렸다는 것 반면에 이제 그 화석의 궁포가 제일 많은 것은 이런 매머드나 사냥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많았는데 매머드나 사냥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왜 그렸을까 왜 그렇게 개체수가 많지 않은 이런 그 당시에 흔하지 않은 짐승을 그렇게 많이 그렸을까 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황소, 홀소, 루갈리 이런 부분들 이런 목 부분들을 이렇게 굵게 그렸고요. 그리고 또 자세히 바라보면 이런데 무슨 많은 창자국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족장의 궁정을 정식하기 위한 이런 용도였다면 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건강한 소들을 그렸을 것인데 막 그 창에 맞아서 죽어가는 이런 그림도 있고 그래서 미숙사학자들은 이런 그림을 그렸던 목적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만일 이런 동굴이 족장이 살았던 곳이라면 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동굴 앞에는 큰 강이 흐르고 그래서 족장이 살기에는 좀 부적당하다는 것이죠. 족장 임금님인데 언제든지 나와서 그 부족원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거기에서 막 연설을 하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미술사학자들은 이곳이 족장이 고소하는 족장의 고소가 아니고 어떤 족장의 집을 장식하기 위한 이런 미적인 용도가 아니고 아마도 사냥을 앞두고 미리 그곳에서 창을 덮져본다는 것이지 실전적인 연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 손을 찔러서 죽이는 이런 그림으로써 제의적인 이런 주술신앙 같은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사극들 보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림을 그려놓고 칼로 찔러 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로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라고 미술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고 곰브리치라는 서양미술사라는 책을 써서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책을 쓴 오스트리아의 미술사학자라 있습니다. 곰브리치 저는 곰브리치를 1989년에 독일에 처음 공부하러 가서 그곳에서 곰브리치가 알게 돼서 그 책을 번역을 제가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공부하느라고 번역을 먹고 있습니다. 곰브리치가 쓴 서양미술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서양 고대인들이 예술을 만들었다라는 것 이것은 장식적이고 어떤 창조적인 그런 이미지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든 것은 아닐 것이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생존의 문제가 들려있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풍요다삼이랄지 어떤 주술적인 제의적인 맥락에서 예술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예술에서 문학도 마찬가지인데 예술은 아름다운 것이다. 예술의 목적은 그 아름다움 창의적인 것 창작 이런 것들을 예술에서 본질이 그런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은 상당히 늦은 시대 1800년 시대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1800년은 유럽에서 이제 근대가 모던타임스가 본격화되는 이런 시대인데 이 시대에 칸트 같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어떤 크게 그런 상대 비판서들이 1800년 무렵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던 1780년대 89년 이 무렵에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어떤 심리성 이론이랬지 이런 것들을 쓰면서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800년 이후 이제 그 모던타임스 근대 사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나타난 예술의 변화를 모던이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모던이즘의 표준이 되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예술의 미적인 이런 어떤 실생활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아름다운 어떤 미적인 풍단에 풍단만을 기준으로 삼자라는 것은 1800년 이후에 있고 고대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앞에 쭉 살펴보게 될 1800년까지 예술은 그런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것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것들입니다. 왜 벽화를 그렸는지 벽화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나는 결론, 킹호와 가상, 실용적인 목적이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왜 고대인들은 비연극을 만들었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역시 아까 그 어떤 영국을 포함한 예술 자체가 아주 실용적인 이런 목적에서 비롯되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고대 신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신화 자체가 고대인들이 척박한 이런 환경에서 지금이야 태풍이 불면 태풍의 눈이 지금 헥터 파스칼이 얼마고 기압 이런 풍속이 얼마고 내일 서울에까지 태풍이 불어온다고 하는 것을 전부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고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태풍이 불었을 것이고 태풍, 풍랑이 일었을 것이고 알 수 없는 그런 눈보라가 일었을 것이고 이랬을 때 고대인들 지금은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힘을 빌어서 자연현상으로 설명을 하지만 고대인들은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자연과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운 자연을 신의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신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신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온 올림포스의 이런 신들은 되게 자연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세이돌 같은 이런 인물은 풍랑과 관련이 있다든지 이런 청둥, 이런 번개치고 이런 것은 절수와 관련을 짓는다든지 알 수 없는 이런 자연현상을 신의 이름으로 붙여서 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이것이 이제 신화의 발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들을 숭배함으로써 예를 들면 호모의 어디세이나 고대 그리스인들이 터키를 정벌하러 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터키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리스 군대를 연합해서 이제 그 터키 그 토올을 향해서 가는데 폭풍이 있듯 그러니까 이제 그 포세이돈, 폭풍을 포세이돈이라는 이런 신으로 알레골이라고 그러는데 추상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알레골이라고 그러는데 포세이돈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폭풍을 잠재워달라는 이제 이런 제사를 포세이돈 씬을 불러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면서 그렇게 신화를, 제사를 지는 내용이 호모의 오디세이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고대인들은 이제 그 알 수 없는 그런 자연현상들 척박한 이런 환경들 속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이 민족들은 침입을 해오고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민족으로서는 저희가 단결을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우리가 유지를 하고 왜냐하면 개인만 가지고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거든요. 척박한 자연환경과 이민족들의 이런 침입에 낯설는 강력한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야 했었는데 공동체를 사회를 만들어야 했었을텐데 이제 그런 필요성 때문에 고대인들은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두 가지의 그런 수단이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가 신화였었고 또 하나가 영국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하나의 신화책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이제 그리스 신화 할 때는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신들의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다양한 문학작품 속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머의 작품들 고대 비극 작품들 신흥 작품들 여러 순많은 이런 작품들에 거기에 이제 여러 신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제 그것을 모아서 신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창가에 따라서 신들을 서로 다르게 묘사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막 신들에 관한 이런 정체성 혼란이 생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고대인들이 연극을 만든 이유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최고의 목적이었고 훈당한 자연과 싸움 이민족들과의 이런 싸움 이민족들이 예를 들면 페르시아인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를 침공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페르시아인들과 맞서 싸울 것인지 이렇게 우리는 올림포스의 그 열두 신들을 믿는 하나의 동포다 하나의 민족이다 라는 것을 신화를 통해서 과실을 그리고 페르시아인들 저놈들이 얼마나 같은 놈들인지 우리가 저놈들 정체를 보여주자 해서 이런 것을 공유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떤 공동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대변제 고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인디비듀얼이 주요시됐던 시대 근대의 이릅니다. 에베삭스 이후에 어떤 인간이 스스로도 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왜 인간에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체로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체로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아도 완벽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인디비주얼의 개념입니다. 인디비주얼에서 인 이것은 은 이런 뜻이죠. 뭐 할 수 없는 해피 은해피 행복한 은해피는 행복하지 않은 은 대신에 인 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에서 이것은 디비주얼에서 디바이드입니다. 디바이드 디바이드는 나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디비주얼은 더 이상 나눌 수 없이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 이게 개인의 뜻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인디비주얼이라고 했고 일본사람들은 개인이라고 서양어를 일본사람들이 주로 번역을 했고 그런 일본 번역어가 우리나라에 인디비주얼이라고 쓰는데 이 당시만 해도 개인은 공동체 안의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개인과 공동체가 대립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비극에 비극을 이끌어가는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를 보세요. 오이디푸스가 자기로 인해서 자기로 인해서 신들이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낳았으니까 상당한 그런 위조인 것이죠. 그래서 신들이 분노하고 멍추지 않겠다고 오이디푸스 죽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생출할 때까지 신들이 분노를 멈추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오이디푸스가 누가 선왕 죽이고 그래서 자기 때문에 자신의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태배라는 국가가 신들의 분노를 사게 됐고 공동체 같은 전년병으로 다 죽어가는 상황이고 그럴 때 개인 오이디푸스는 어떻게 행동한 것이냐 오이디푸스는 자기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고 눈을 죽고 신명하잖아요 장님이 되잖아요 그리고 왕권을 스스로 버리고 떠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가 비극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당시에 주제가 공동체의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대립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비극의 핵심 권신입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영국은 굉장히 좋은 문제 비극은 고대의 문화에서 굉장히 좋은 이런 장면죠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 사회의 대립 문제에서 무엇이 정의인가 이것을 책으로 써서 최근에 책이 많이 팔린 미국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마이클 샌델 사실은 그 출발전 그겁니다 자기 휘발유 값이 떨어질 때 휘발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많이 사기게 하는 게 어떠냐 아니면 그로 인해서 휘발유가 부족해져서 휘발유 값이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고 사기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마이클 샌델이 하잖아요 마이클 샌델 정의 정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 이런 관계를 상징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이 그걸 내면화하기 이런 공동체 유지에 굉장히 좋은 이런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개인과 공동체의 결합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던 그런 장르가 고대에서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폴리스에서 더 위에 있는 파리테노 신전이죠 파리테노 신전 파리테노 신전이 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아고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디오리소스 극장 있습니다 디오리소스 극장에서 이 원극을 공연했습니다 이 원극을 공연했고 디오리소스는 이 원극의 신이거든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 위에는 프리테노 신전이 있고 프리테노 신전이 이제 이게 주어진 때가 그리스 연합군대가 펜키아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쟁을 벌이고 승리를 거두면서 자기들 그리스 어떤 민족의 그런 유능함 정체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카르테노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자기들은 아테네 아테나 여신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신전해서 보여주려고 했었고 공동체의 문제들 이런 연극을 통해서 공연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기능 그 다음에 이런 예술적인 기능 그리스의 무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런 형태들이 아크로폴리스의 모형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조감도 설계도로 그리는 것이죠 여기다 카르테노 신전이고요 여기다 디오니소스 극장이죠 유럽에 혹시 여행가시면서 보시면 여기에 방음형으로 되어 있는 극장입니다 극장 연극을 통해서 나는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콜레세움 같은 그런 경기장입니다 투 결리기도 하는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크로폴리스는 가르테노 신전과 디온소스 극장이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 보면 이 아크로폴리스는 항상 아까 지금 무너졌지만 아크로폴리스의 시민들이 모여서 시장도 열고, 제품도 하고, 공개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현안 문제가 있으면 토론도 하고 하는 아보라라는 공간이었고 그래서 공동체의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 사람들의 대화, 토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신전을 통해서 신들에 대한 신배를 통해서 인형적으로 극장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문제들을 공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관객들은 거기에서 비극의 최고의 목적이 카파리시스고 감정을 정화하는 것이고 주인공이 보여주는 그런 모범적인 현실을 내면화하는 것이 비극의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우리는 고대의 공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를 유지하고 관결하는 목락이 신화를 통해서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영국을 통해서 비극은 기본적으로 관객들이 비극의 주인공을 본받자고 하는 것이 비극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감정이입을 하고 해야 되고요. 비극의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극은 대개 이제 주인공이 놀락하는 이야기인데 슬픈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주인공이 놀락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싣게 되는데 그것은 카파리시스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감정이입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극의 주인공이 겪는 고통을 굉장히 끔찍하게 예를 들면 오이디프스 같은 경우는 눈을 이렇게 핑골 찔러서 신명한 이런 행위가 있지 그러면서 동시에 각 그런 공포죠. 주인공이 겪는 그런 끔찍한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인공에 대한 연민이 있습니다. 주인공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 연민 이런 걸 통해서 비극은 마치 자기 자신이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주인공이 고통을 정하면 따라서 울고 주인공이 즐거워하면 따라서 울고 하다가 연극이 끝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나도 저 주인공과 같은 인물이 배워야 되겠다 라는 그런 모험적인 인물을 따라서 배우겠다 라는 이런 구조로 비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극의 의무과 동일시에서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감정이 카타르시스 이런 영국의 목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체를 유지해당하고 그 다음에 그 방법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통호하는 고대 비극은 이 시기에 전성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서서식감은 쓰여졌습니다. 호모의 일리아슨 오디세이는 기원전 1200년 무렵에 그리스 군대가 실제로 그리스 군대가 또 그 즉 포키 토오일을 토오일은 원래 처음에는 토오일은 그냥 그 신화적인 도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꾸며낸 신화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꾸며낸 도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9세기 말에 독일의 고고학자 슐리만이라는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고고학자 슐리만이 트로이 지역에 가서 유적을 발굴한 결과 그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그 술장과 똑같은 이런 술장들이 실제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로이가 그 쉽지 않은 도시였다 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스토리들은 좀 과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말에도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좀 과장되고 하기는 했지만 그 과장은 완전히 허구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약간 과장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원전 1200년에 그리스 군대가 터키를 정보를 합니다. 트로이를 정보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시 터키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터키가 참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터키가 아시아와 유럽이 달라진 이런 곳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도시 트로스 해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지중해하고 흑해로 이어지는 해역입니다. 그때 이제 흑해 이쪽에 그런 물건들이 그 해역을 통해서 지중해를 거쳐서 크레타 섬으로 지금 그리스로 운반되는 이런 과정은 지금이야 철도도 있지만 그 당시에 배로 운반을 했으니까 그래서 트로이는 해상 무역의 아주 중심법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트로이를 차지하는 것은 굉장한 이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 군대가 트로이를 정보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때 겪은 이야기들이 문자가 고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우 시인들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때 그 어떤 영웅들의 어떤 모험담 이런 것을 약간 과장을 해서 이제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신과의 그런 어떤 일체감 제울스신의 이런 뜻을 따랐더니 우리가 뭐 어떻게 됐다 라는 식의 그런 어떤 신화적인 신들을 동반시켜서 그리스의 그런 이세이랄지 뭐 이런 아니면 뭐 여러 그 거기 작품에 호머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이야기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런 것들이 노래로 이렇게 불려지다가 문자가 없어서 한 400년 정도 노래로 불려지다가 기원전 800년 무렵에 그것을 호머가 문자로 정착시킨 겁니다. 그래서 호머의 독창적인 이런 작품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군대가 트로이를 정본하러 가는 이야기가 일리아스입니다. 그 다음에 트로이를 정본하고 다시 그 자기 그리스 이타카로 돌아오면서 겪는 그런 어드벤처가 오디세입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800년 무렵에 쓰여지기 시작했고 호머의 이 작품이 이제 처음 쓰여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여러 또 그런 비슷비슷한 이런 작품들이 이제 쓰여지고 시작합니다. 먼저 이렇게 서스피시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스틱 시기에 기원전 5세기에 비극이 이제 절점에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철학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그리스에 의한 철학들 소카트레스에서 시작해서 클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치는 그래서 유럽의 그런 어떤 이성적인 사유, 요호시적인 사유,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의 투전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비극의 원형이 이때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이론으로 장착되는 이런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이제 지금 페리키아 페르시아 쪽으로 인도 세쪽까지 정벌을 해가면서 이제 그쪽 문화가 등장을 했던 시기가 이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이때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문화가 수행되어 지고 그리고 로마로 그리스가 로마의 숙주로 페르시아 가게 될 과정입니다. 그건 나중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영국은 영국의 신은 디오미소스입니다. 이 디오미소스는 영국의 신이기도 하고 디오미소스를 그린 구준에서는 꼭 이렇게 미술에서는 저상이라고 하는데 저상으로 포도나 포도농들이 그냥 이 시기인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포도는 그 자체로도 맛있는 과일이고 그리고 또 이미 그 당시에 그 포도주를 담고 먹었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 기분도 얼큰해지고 그렇잖아요. 하루 내 근무하다가 저녁에 집에서 포도를 한다라는 추건도 풀리고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어떤 술을 마심으로써 이렇게 좀 풀어지는 마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신들이 그래서 이제 풍요 포도를 통해서 풍요로운다 술을 통해서 환각 이런 세계를 관장하는 신을 디오미소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추상적인 그런 이미지 풍요랄지 이런 환각이라든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이런 구상적인 이미지에 통해서 표현하는 신화의 기능들이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을 알레고리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물이 디오미소스에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고대의 그런 크고 작은 신들은 대개 제우스와 아이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무려 36명의 그런 여자들과 관계를 해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과 마흔 몇 명이나 이렇게 되는 대행적으로 신화의 세계들이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는 뭐 데메트리다 펜스코네다 멧돼다 여러가지 작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묘사됩니다. 지금 이 도자기는 기원전 이때 지금 유명당국가에 소장되어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 이것도 기원전 530년에 지금 베르카로 녹을 저으며 지금 황가롭게 술을 좀 마시는 분으로 해서 놀고 있는 고대와 놀고 있는 디오니소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연극의 기원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개 이제 그 연극은 디오니소스 축제와 관리하고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포도를 관장하는 신이고요. 그 포도를 재배하면서 이제 포도가 흉작이 들었을 때 그 다음 풍작이 들었을 때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그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돼서 이제 포도나무가 다 죽고 또 그 포도 열매를 따 먹으려면 1년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둔다랄지 아니면 포도가 흉작이 들어서 너무 슬프다랄지 이럴 때는 좀 뭔가 그 슬픈 노래를 불렀을 것이고 반면에 포도가 풍작이 들어서 너무 많이 포도가 열리고 하면 마흔 년도 들뜨고 그래서 이제 기분도 좋고 그럴 때는 이제 기쁜 노래를 불렀을 것이고 그래서 그 기쁜 노래를 포도스라고 불렀습니다. 포도스 뭐 기쁨 기쁨에 웃음이 비는 게 정말이지 그래서 그때 이제 디오니소스 축제를 벌이는데 그때 이제 축제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서 어떤 장치가 벌어지면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시동시 춤도 추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춤을 추면서 이제 디오니소스 그 신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제 뭐 이중루를 보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코미디에 의해서 코미디 코미디 그래서 그 저는 저기로 했기 때문에 저기로 했기 때문에 뭐 영어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코미디 코미디 코모스에서 코모스에서 즐거운 노래 기쁜 노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지는 그런 율동 코미디 이런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포도가 흉작이 들었다고 할지 이런 게 좀 슬픈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트라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고 이제 그 잔치에 잔치에 디오니소스 축제 때 디오니소스 신에게 염소를 제물로 이렇게 받쳤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그 제물로 받친 염소를 트라고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슬픈 노래를 트라고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저는 희랍어도 하지는 않았지만 코모스와 비교해서 트라고스라고 부른다면 아마도 슬픈 노래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슬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덩칠덩칠로 춤도 이렇게 추면서 윤루를 벌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런 것을 트라그위기에 영어로 말하거나 아마도 트라그위기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극이라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왜 이런 잔치를 벌었느냐 하면 이제 이때는 한편의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그런 시즌이 시즌이고 시간도 많이 남았을 것이고 차례를 마무리한 일을 위해서 염소를 재단에 올려서 이런 장치를 벌었을 것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장치를 어떻게 벌였느냐 하면 앞에 그 앞에 지휘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마을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지휘자가 어떤 뭘 숙창을 하는 마을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숙창을 하고 이런 형태로 그런 유희가 지어니소스 신전을 중심으로 벌어들었던 유희가 지휘자와 그 뒤에 마을사람들이 지휘자가 뭐 예를 들면 그 포도가 다시 들었는데 우리 노래 하나 불러봅시다 하면 마을사람들이 따라서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지휘자와 마을사람들이 주고받는 노래의 형태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뒷질않뒷질 라고 부릅니다. 뒷 이것을 그 두 두 두 두 파트로 나누어서 부르는 이것이 기원전 220년에 최초의 영태 초기 영태들이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포도가 많이 열렸으니 우리 즐겁게 한판 놀아 봅시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이런 식의 극장에서 여기에 이게 무대고 그다음에 여기에 객설이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이게 이게 뭘까요?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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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는 여기 이게 무대 이게 이게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요즘 오케스트라는 악당들이 있는 걸 말하는데 그때 오케스트라는 학창단입니다. 그래서 고대 연극에는 반드시 학창단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학창단이 점점 없어졌죠. 그 과정을 보면 제일 처음에는 여기에 이제 지휘자 대표 인물의 한 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이 등장해서 관객들에게 이제 아 뭐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면서 기원일 수 없으신 애바람 축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지휘자하고 합창단 사이에 교창고 주고받는 돌림 노래로 불렀다가 점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고 이게 배우들의 역할 배우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 무대하고 여기 이 사이에 주고받는 이런 대화들이 이제 이 무대 배우들이 이제 주고받는 대화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필요 없어지니까 점점 약화되고 그래서 그 어느 시기까지만 해도 되게 어떤 막이 시작하고 끝날 때는 그래서 고대 비극의 정성기 때 고대 비극의 반드시 합창단이 등장을 해서 이 합창단은 마을의 그 원로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게 이제 원로들 나이 많은 이런 원로들 이제 고대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더 지혜롭다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합창단들이 이렇게 주인공은 좀 개팍한 성격들을 많이 갖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격이라고 하죠. 그 성격이 이제 극단으로 침침으로써 지나친 법수신에 막 사로잡혀서 중용의 귀를 가지 못해서 놀락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막 한 티보네 같은 이런 그때 이 합창단이 어이디프스에게 뭐 왕과 싸우다 하면 안된다 뭐 칸바울 하고 그래서 이 합창단이 어이디프스에게 뭐 왕과 싸우다 하면 안된다 뭐 칸바울 하고 스타러보데나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조언을 하는 이런 합창단이 고대국에서 반드시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근대에 들어올수록 합창단이 조금 약화됐고 현대에서는 등장하지 않죠. 현대에서는 합창단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점점 무대에 이런 배우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이 전제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연극을 보면 먼저 지휘자가 등장해서 인사하고 극련을 소개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퓨어로우고스라고 불러요. 퓨어로우고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합창단이 등장해서 오케스트라 속에 합창단이 등장해서 부르는 노래를 파로우고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합창단과 이제 가수가 함께 오케스트라에서 부르는 합창을 스타스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배우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이제 적게 하는 게 그것을 지금 그리스워로는 에피소디언이라고 하는 이제 에피소드라고 불러요. 에피소드라고 불러요. 에피소드란 짤막짤막한 삭파라고 불러요. 그런 이야기들의 모음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장면이 돼가지고 1막 1장 1막 2장 이렇게 연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 합창단이 이제 퇴장하면 커 그걸 부르는 것도 에피소드스라고 불러요. 오늘 첫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